사실 몰래몰래 카트도 했고 영화도 켰는데 나올 때마다 그냥 섹스하자고 또 섹스하자고 댄스는 그냥 섹스야 그냥 섹스만 그래서 해소 동지 아세요? 쥬이 우리 여기서 사랑 안 보이는데 한 번 할까? 진짜로 야외에서? 맞아요 진짜로 그냥 집에 갈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추워 잠깐만 제대로 봐야 돼 이름이 또 나오고 영어 이름이 또 나오는데 근데 이거 겨우 이쁘데 안 추워요? 추워요 추워요? 추워요? 이거 어떡해요? 밖에 나중에 또 있는게 있어요 아 그럼 여름에도 이거 입는거에요? 여름에는 좀 더 얇아요 이거는 가을거 이거 봐 저요? 이거 봐 뭔가 멋있어 보여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썸 안 보이게 이렇게 여기 마지막 이렇게 맞아 잘 못 들었습니다 뭐 말해야 돼 뭐 말해야 돼? 뭐 말해야 돼? 충성 충성 한국 군복 어떤거 같아요? 솔직히 색깔이 똑같지만 이런거 저 베이치 그 위에 없어요 이거 이런거 이런거 없어요 대만은 새가 똑같아요 근데 이런거 있으니까 더 멋있어요 대만도 없어요 이런거 없어요 이런거 나오고 이런거 베이치 같은거 없어요 색깔도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아요 이런거 나오는데 색이 좀 별로 녹색만 녹색만 아 녹색이요? 약간 예쁘게 안 나와요 근데 끝날 때 어떻게 말해?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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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군복은? 멋있어 보여요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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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래 군인은 안 믿어요 아마 사랑하는거 아니라 잠자리 때문에 고개를 끄덕끄덕 엄청 하는데 안 믿는거 인정 끄덕끄덕 안 믿는거 보다는 저는 좀 경험했으니까 저 사실 군인이랑 좀 한국군인 그러면 첫번째 군인이랑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섹스만 하고 싶은 이런 생각 아예 안 갖고 있었는데 근데 초번 제가 군대 가서 만났던 남자친구 봤을 때 얘 저한테 무슨 말 해소던지 아세요? 조이 우리 여기서 사랑 안 보이는데 한국 할까? 진짜로 야외에서? 이거 진짜로 맞아요 진짜로 그냥 집에 갈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후에 영화 한 번도 안 하고 안녕하세요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못 사귈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약간 장거리 애인같아서 너무 힘들거 같아요 서로 힘들거 같아요 보고싶을 때 못보니까 그래서 힘들고 전화도 못하고 언제 그냥 언제 만날 수 있는지도 잘 정하게 못해서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은 못할 것 같아요 휴가만 나올 때만 볼 수 있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동안 통화도 못하고 가끔씩 할 수 있게 하지만 매일매일 못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볼 수도 없고 통화도 못하고요 카톡 같은 거는 못하고요 일상생활은 좀 공유하고 싶은데 이유는 어떻게 했어요? 결혼할 맘이 없으면 사귀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기다려야 되잖아 1년 동안 기다려야 돼서 그래서 약간 미안한 맘 나 진짜 계속 사귀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결혼할 점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전혀 안 만나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남자가 나오자마자 헤어지자고 그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아가씨 엑스 땡땡땡땡 땡땡땡 와 진짜 이 남자는 너무 내 스타일이야 얘기도 하고 술도 마시는데 너무 내 스타일인데 갑자기 자기가 군인이래 그러면 만날 수 있는지 사실 이런 경험 초반 했었어요 저는 춤추고 있었는데 남자 3명 우리 통영여자만 있었어요 한 명은 진작 187 184 188 183 184 185 184 실제로 눈을 보고 하루 Links 우리 다섯명 같이 방에서 커피 한잔 먹어도 되냐고 그래 가자! 이렇게 말했으니까 누나 우리 사실 누나라 우리 사실 우리 사실 다 군인이에요 동생들, 잘생긴 동생들 우리한테 이렇게 아 누나 괜찮아 우리 근데 군인 군인 나도 우리 자주 나와요 근데 뭐 한투명 만나보고 만날 수 있으면 계속 많은 거 괜찮나 보지않지? 행복? 아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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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 이렇게 나 그냥 하고 나랑 같이 있자 이렇게 하면 어떡해? 어... 징그럽다 아이고 딱 쌀 자 세 번째는 이제 한국 군인들과 이제 자기 각자 베트남,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대만의 각자 군인의 차이점이 있다면 말레이시아는 한국은 극과 극 그런 거 있어요